그토록 서고 싶었던 아침 마당과 꿈의 도전 무대에 나와가지고 제2의 인생을 투르투가수로 나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전년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대중가요 부분에서 대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. 정동이 집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. 부여 정동이 집일 겁니다. 자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빚는 마음에서 우린 더 행복할까야 노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초대가수 하진필씨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세요 하진필 인사드리겠습니다.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해도 그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있는 한 희망은 아직 있어요 혼자서만 자꾸 외롭다 해도 그대 슬퍼하지 말아요 서로가 아껴주고 보듬어주면 좋은 날 분명 올 거야 한때는 당신과 나 연인처럼 다정했는데 세상살이 어쩌다가 남남처럼 살게 되었나 사랑해요 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두드러운 그대 목소리로 사랑한다 내게 말해줘요 당신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린 더 행복할 거야 그때는 당신과 나 연인처럼 다정했는데 세상살이 어쩌다가 남남처럼 살게 되었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사랑해요 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이 나를 믿고 응원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we can do it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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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